안녕하세요. 대물나라 예쁜 차여사입니다. 오늘은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도 나가고 강으로도 나가네요. 위천으로. 대형지 위주로 출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수지 가시는 분들. 중소형지도 좋겠지만 그 다음에 위천강도 목걸 잠수교 같은 경우는 어제 1박을 하셔서 한 수, 두 수씩 터뜨리고 입질도 괜찮았고 부모 움직임도 있습니다. 참조해서 출주하시고요. 아마 전 구간도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. 여러 군데서 지금 아침에 통신으로 주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막 대박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두 수, 두세 수는 대박이다.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또 상세한 설명은 방문하시는 저에게 또 추가로 해드립니다.